그런데 그 세 분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가족분들이 오락가락 하시게 된 거예요? 그때가 5년 전이었습니다. 저희 셋이서 논두렁을 걷고 있었어요. 그런데 그때 깡팽아가 나타난 거예요. 뭘 거라고? 제 기억은 여기까지입니다. 내 기억은 달라. 3년 전인가? 우리가 학교 뒷골 먹었는데 아니, 깡패를 만난 거예요. 어이. 뭐 꿩인지 까투리인지 늘러와봐라. 화가 나는 나는 이 깡패를. 그러자 깡패가 화가 나서 날 치르는 순간 내 기억은 여기까지. 2년 전이었던가? 아! 아! 내 기억은 여기까지. 들어가지 마. 그런데 그 꿩 씨가 자신감이 많이 부족해지신 것 같아요. 원래 이렇게 이렇게 자신감이 없었습니까? 원래 우리도 자신감이 있었던 때가 있었지. 5년 전이었던가. 아니, 버스 정류장에 친구를 만난 거야. 춘식아! 춘식이 아니네? 내 기억은 여기까지요. 아니요. 내 기억은, 내 기억은 달라. 거기가 그 고향 버스 종류장이었어요. 에이, 춘식! 아니, 춘식이 아니라니까. 중복이! 돌았나, 진짜! 내 기억은 여기까지입니다. 내 기억도 그 기억이 아닌 것 같은데. 난 그때 거기 없었슈요. 아니, 엎쳤는데 왜 때려요? 그냥 한 대씩 때리는 분위기길래 나도 한 대 때려봤슈다. 올라간 게 실수가 좀 많으셨어요? 우리가 원래부터 그 실수가 좀 있었지. 우리가 그 실수하기 시작한 게 한 5년 전이었던가. 우리가 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깡패가 연약한 여자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. 그래 내가 그걸 참을 수가 없었지, 내가. 지금 뭐 하는 거야? 제 기억은 여기까지입니다. 아, 참나. 저 죄 없는 여자분에게도 뿌렸네요. 죄송합니다. 아니요. 내 기억은 달라. 이 나쁜 깡패 놈이 연약한 여자를 괴롭히는 거야. 갖고 내가 갖고 이 깡패 놈. 여자 괴롭히지 말아! 내 여자친구야! 내 기억은 여기까지요. 저기요. 희한한 놈이네, 진짜. 내 기억은 달라. 아, 참나. 어? 그때 그 여자가 아닌데? 에? 갖고 있어! 헤어져! 보았나, 진짜! 내 기억은 여기까지요. 거기 내ити 한 casing 넓은 tutISSASTiker아 HEAD! 이리 recovering 그 샐 spark기! 내 거기 나의 없는 코드가 goal ins네임. 이제 이어가 dum으로 나는 사방해받아